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언젠가 일본인 사자매가 한국 남자들과 모두 결혼한 그런 이야기를 흥미롭게 대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씩 하고 웃었던 점이 사자매가 저마다 배우자로 한국 남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바로 배우자감이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저 혼자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로 한국인들은 낙관적입니다. 남미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혹은 아주 잘 될 거야. 이런 것이 대체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우리는 공식인년 기관들이 내놓는 그런 경고성 발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월 23일 날 한국은행은 무려 101페이지나 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곳에서 주택가격에서 형성된 거품 붕괴 가능성과 아월러서 대내외 경제충격으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한번 들여다볼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의 경고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금융 불균형 수위를 나타내는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 일종의 소득계에 대비해서 주택가격 비율 등 3개 지표로 산출되는 그런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가 100을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전분기의 97.23보다도 2.77포인트가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6년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 범위는 0부터 100 사이에 기록되고 100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수는 2020년도 4분기에 91.59에서 2021년도 1분기에 91.85, 2분기에 97.23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상승해가지고 결국은 3분기에 100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부동산 거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가무에 의존해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 한국은행은 철도철미하게 세 가지의 그런 변수를 조합해서 이렇게 부동산 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주택 공급과 수요에서 발생하는 수급의 불균형에 따라서 일부 경제주체들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가격 상승 기대감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택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대출입니다. 주택 관련 주택금융의 증가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완화적 금융 여건 그리고 정부 및 국외 부분을 통한 풍부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일부가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주체의 위험 수익 추구 성향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되어서 결국은 주택가격과 주택금융 간의 상호순환 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판단했고 시중에 유동성이 좀 풍부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움직임을 뒷받침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수요가 증가하게 된 거죠. 또 여기다가 힘을 크게 다한 것은 주택 관련 금융이 활성화돼서 돈을 많이 밀어준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논평을 보시면서 우위의 그래프에서 가계 대출 증가율, 푸른색하고 그리고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 회색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목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대출 증가가 부동산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대출이 막히게 되면 이것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계 대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가계의 M2, 그러니까 M2라는 것은 광희의 통화로서 대개 가계들이 예적금처럼 현금 가능한 통화를 총칭한 겁니다. M2의 증가율은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 점은 가계가 대출로 공급된 통화를 주로 주택 및 주식 등 비통화성 그런 자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로 주택 가격 상승이 높았던 2011년도에도 가격 대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가계의 M2, 광희의 통화 증가율은 둔화된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예적금 같은 넣어놓지 않고 대부분 주식을 사거나 또 주택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한은의 평가에 따르면 금리 인상과 시중의 유동성 회수가 불가피해지면 자산 가격이 필연적으로 하락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완곡하게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 불견형 상황에서 실물경제에서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조심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위기 가능성은 극단적인 상황 대내외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충격이 발생할 확률을 대략 한 10%로 봅니다. 그런 극단적 경제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한국 경제가 1년 후에 경제성장률이 연간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 경제충격은 주요국의 자산가격의 거품이 꺼지고 금융 불견형이 급격히 조정되면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63.7% 중국이 87.3% 등 주요국의 금융 취약성 지수를 고려하게 되면 성장률이 최고 마이너스 3%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률적으로 높지 않지만 결국 경제위기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니까 확률이 낮지만 대비해야 될 책임은 모든 경제주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한번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 불균형 수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금융 취약성 지수는 56.4%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010년 이후에 장기평균이 대개 31.3이기 때문에 31.3에서 훨씬 더 높은 상태 상당히 경제상태가 지금 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56.4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금융 취약성 지수는 대출 증가율, 자산가격 상승률, 금융회사의 건정성 등을 종합해서 금융의 중장기적인 그런 건강상태를, 건강상황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1997년도 11월을 100으로 보고 상대적인 그런 수치를 비교하게 되면 경제가 얼마만큼 그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은 것을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경우에 미래의 위기가 올 때 금융과 경제가 받는 충족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가 그렇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가나 기업이나 가게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부채 규모나 부채 증가율이 너무 크고 빠르다는 점을 걱정하게 됩니다. 우위의 여름 그래프는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민간 부채, 민간 신용 주세선이고 아래는 국내 총생산 주세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민간 부채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국가든 개인이든 과도한 부채를 계속해서 누적되게 되면 과도한 외부 자본의 유입은 결국 자산가격의 폭등을 낙지하게 되고 그 결말은 대부분 자산가격의 폭납과 동시에 금융위기로 연결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나온 한국은행의 경제안정보고서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